1. 일상수행의 요법 2. 일상수행의 요법 3. 일상수행의 요법 3. 일상수행의 요법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일상수행의 요법 제2항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써 자서 뭐 해를 세우자 여기서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그렇지 뭐 그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본래 불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체유심조를 가르치는 종교에요. 모든 것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또 하나 불임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근본적인 것은 둘이 아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상대적으로 둘로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세계가 모두가 다 나눠져 있어. 하나로 통일된 것은 하나도 없어. 근데 성품자리에서 본다면 오주마뉴 제일자리에서 본다면 하나이시니 하나이면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둘과 하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라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만 있다면 뭐 그걸 하나라고 합니까? 하나라고 해도 틀린다. 그 말이 그 말이요. 그러나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불임은 둘이 아니다. 하나라고 해도 틀리니까 둘이 아니다. 그렇게 비위담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멋지죠? 하나다 하고 둘이 아니다는 같은 말인데 그 느낌이 달라요. 하나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그 하나짜리 그거를 둘이 아니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불교는 일체유심조 불임은 그 도리로 그 교리가 다 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따라서 생각을 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거 경계 없어도 생각은 나고 경계를 당하면 또 생각이 나고 그러건 생각하는 거 또 무엇을 추리적으로 사유하는 거 그죠? 사고하지 않아요? 생각을 구체화시켜서 깊이 파고들어간단 말이지 사유 철학하고 사유하고 이와 같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 불교에요. 범불교 범불교 불가라고 그러죠? 불가에서 이걸 매우 중요시한다 생각하는 거 그것이 나를 이루고 우주를 이루고 업을 이루고 육도사생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과 사유가 어리석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기본이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인데 사유를 생각을 어리석게 한다면 기조가 틀린 것 아닙니까? 그죠? 공부에는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조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 뭐 행하고 거부눅하게 이루어가는 것만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그러지 않냐고 그 가장 큰 분짜리 생각하는 것 형상 없는 그 자리 그거를 가장 중요시할 줄 아는 그분이 공부하는 분이다 이 말이죠. 마음 공부라는 거 거기에 있어요. 생각과 사유가 어리석으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어리석다고 하는가 무엇을 어리석음이라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다 아시죠? 사리를 모르는 것 사물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치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물을 모르는 것 사물은 대개 기술적인 면이죠. 과학적인 면이고 그렇죠. 일 농사짓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장사하고 산업 공장 간에 전부 일이잖아요. 일을 잘 못해. 일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떡정사들을 하더라도 떡을 잘 만들어야 떡정사를 하지. 떡을 만들지도 모르지도 어떻게 떡정사를 하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정사할 사람들은 서울 가서 다 배워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라뇨. 그래요. 사리를 몰라. 사리를 먼저 배워야 돼요. 어리석지 않으려면 사리를 먼저 배워야 돼요. 그런 거로는 스승을 삼고 사리를 이치도 배우고 사물도 배우고 다 배우지 않아요. 그래 사물에 밝은 사람 이치에 밝은 사람 사물과 이치에 같이 밝은 사람 이렇게 나누죠. 제가 먼저 한번 강의했었죠. 온 인류를 둘로 딱 나눈다면 사물에 밝은 사람 이치에 밝은 사람 사물과 이치에 다 밝은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사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리에 사리를 알아도 사리를 알아도 사리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욕심이 나가지고 경계가 흔들려가지고 그냥 알기는 해도 어두워져 버려요. 그렇죠? 우리는요. 지식으로 알기는 해도 지혜로 어두워져 버려요. 그의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알아도 어두워져. 그러니까 사리에 알기는 알으나 생각을 사리에 맞지 않게 사리에 맞지 않게 사리에 맞지 않게 사유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의 제 2항은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없는 자리에서 출발해. 그냥 불교는 현재가 제일 중요해. 현재 어리석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출발해. 언제든지 우리는 그래요. 범연하게 그냥 무엇이든지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늘 각성해. 각을 해. 지각. 깨달음을 얻어서 어리석음이 없는 자리에서 항상 출발해. 그죠? 그 이론상이거든. 이론상을 상념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깨달음을 유지해서 깨어있으라 그러거든. 깨어있으라는 말은 잠월 깨어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열려고 밝게 깨어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깨어있어라. 그러니까 제 2항은 심지어 어리석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출발 출발 시점 출발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심지는 원래 왜 어리석음이 없는가. 그거는 이론의 광명 많이 들으셨죠? 이론의 광명 또 공정영지의 광명 바로 그 자리라 말이죠. 심지는 이론의 광명체요 공정영지의 광명체이니 어둠이 없는 자리에요. 어둠이 없는 자리에요. 그렇게 밝은 자리에요. 이걸 비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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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 중천에 쏟아서 태양이 중천에 쏟으면 그림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그것도 몰라 없죠? 딱 중앙에 딱 서면 그림자가 있겠어요? 좀 비스듬히 서야 그림자가 비치지 그런 현상과 같다. 태양이 중천에 서는 것 같다. 정신이 1도 돼서 중도 그 중짜리를 여의지 않아. 그러면 이론의 광명과 공정영지의 광명이 나투는 것이지요. 그 우리는 보통 이 마음을 이런 그 광명하고 그런 온전한 그 마음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평상심 누구 자녀 여기도 평상심 가져라 평상심을 권유하죠? 자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평상심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평상심 그 평상심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평상 항상 평등하게 이 시간에도 저 시간에도 항상 여여하게 이 말이거든요. 여래심이요. 평상심이 평상심은 우리는 흔히 생각 없이 보통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평상심이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평상심이라 한다고 그래요. 이 평상심이 평소에 평상심을 갖고 있는데 그 평상심이 경계를 당하면 두 마음으로 나눠져요. 어떤 경계를 당하든지 경계를 딱 당하면 두 마음으로 나눠져요. 어떤 두 마음으로 나눠지느냐. 하나는 중생심으로 나눠지고 둘은 불심으로 나눠져요. 불심으로 나눠져요. 우리가 늘 불심 좋아하죠. 중생심과 불심으로 중생과 부처가 그때 딱 나눠져. 경계를 대했을 때. 그런데 경계에 먼저 배우기를 먼저 시간에 경계에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강의한 일이 있어요. 경계가 세 가지 경계가 있다. 하나는 업심 업심 둘은 육군 셋은 외경 세 가지가 경계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부처님께는 업심의 경계는 없어요. 중생들에게만 있지. 업심의 경계는 부처님은 업이 없어. 다 소멸 하시는지라 업이 없어. 부처님은 업심의 경계가 없고 육군의 경계는 있어요. 부처님도 육군 몸을 갖고 계시니까 육군의 경계는 있다. 그 말이죠. 그 육군의 경계가 무엇이냐. 배고프면 밥 먹고 싶으면 나는 생각이 나죠. 그죠. 배고프면 굶으면 아니 굶으면 배고프고 그죠. 굶어서 배 안 고픈 사람이 있겠어요. 굶으면 배고프고 부처님도 배고프시다. 그 말이야. 병들면 아프고 부처님도 병들일 때가 있어. 성아문의 부처님께서도 체해가지고 체해가지고 갑자기 체기가 있어가지고 열맞았었다고 그러거든. 아프고 피로하면 잠오고 잠아. 현실님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잡은다고 그러시는 분. 피로하면 잠오고 이것이 육진의 근성이야. 그것을 경계라 육진에서 오는 경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중국 홍자성은 최근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유 일본 경하니 나에게 한국은 경전이 있으니 불인 지묵성이요. 지묵으로 이루어진 바가 아니고 지묵 조이나 먹으로 이루어진 바가 아니고 한국은 나에게 한국은 경전이 있는데 지묵으로 이루어진 바가 아니고 전계 무일자니 글자로 된 것이 또 아니에요. 지묵으로 된 것도 아니고 글자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방 대강맹이라 항상 한국 거룩한 광명이 발현되어 있어 와 이렇게 나사나있다는 말씀이죠. 응? 응? 우리는 경전은 지묵으로 경전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글자로 경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무 글자도 없고 그런 것이지만은 항상 광명이 발현되어 있다 그게 참된 경전이다 그런 말이 책임단에 나와요. 좋은 말이죠? 우리가 교전만 공부는 공부는 거 아니고 아니고 한 마음 딱 바꿔서 각 그렇죠? 각 이게 정각 대각 정각 정행 정각 회안 항상 대각을 이루기 전에도 우리가 한 마음을 회양하면 회양하면 일원어 광명 공정정지어 광명으로 내 마음을 항상 각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붙여진 마음 아니에요? 이런 이런 붙여진 마음은 상광명 항상 광명으로 환하다 광명으로 환하다 그 표준이에요. 나는 진실로 광명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을지라도 각하면 광명을 꾸어서라도 갖고 와 있어 꾸어서라도 그렇죠? 그래요 그러냐 불가해서 수도 온다는 건 그 재미에요.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불이언이요. 내가 중생이언하지 말고 나도 거룩한 큰 부처님이시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것이지. 실제로 그래요. 철수불상이지 않아? 그런데 그 중국의 왕양명이 양지를 말했거든요. 육아에서는 양지를 말해요. 양지 양지는 무엇인가 하면 심체의 근본은 그 술량 양호다고 양자 있죠? 지견이라고는 짓자고 양지 그게 깨끗하고 온전한 지견 그게 있다 그 말이에요. 양지를 성품이라고 육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리석음이 없다는 말은 이런 뜻이거든. 가령 육아에서 양지라고 하는 말이 어리석음이 없는 자리를 가르친 것이고 가령 홍자성이 한 말 가운데 상방 대광명이라 항상 광명을 발현하고 있다 그 말이 내 마음은 본래 어리석음이 없다 그 말이고 다 똑같은 말이죠. 내 마음 본래 자리는 어리석음이 없는 자리다 그걸 표현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에게 과연 그 밝음이 상재해 상존에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아요. 밝음이 상존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둠이 상존에 있어.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상존에 있어. 이 어리석음이 안에 항상 갈맞아 있어. 어리석음이 밝음이 갈맞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상심인 것 같이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뭐 죄짓는 것도 아니고 죄심 죄짓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마음도 없이 평상심으로 있는 것 같은데 딱 경계를 대해보면 아 그 평상심과 같은 그 평상심에 죄심 어두운 생각이 갈맞아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경계를 당하면 내가 마음 나는 것이 그렇게 불심으로 나더라네. 중생심으로 난단 말이죠. 그래서 아 내 마음에 근본적으로 형상 없는 내 마음이지만 어디에 심을 땅도 없어. 심지라 해서 마음 땅이라 했지만 사실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 없는 자리에 심어져 있단 말이죠. 내 죄에 있어 어둠이. 그래가지고 경계를 당하면 어두운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물론 어두운 마음만 나는 것이 아니고 밝은 말도 나고 그런 데가 없는데 어두운 마음도 난다. 그 말이에요. 이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어리석음이 갈맞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평상심으로써 내가 죄심이 있냐 부끄럽기를 하냐 하면 부끄럽고 하나도 없다. 그런데 안에 습성적으로 습성적으로 갈맞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참회하고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수소자라는 것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 죄심이 마음 가운데 숨어 있다가 경계가 딱 돌아오면 그게 나와. 숨어 있다가. 그래서 심지는 경계를 대하면 곧 분별해. 심지는 평상심 같이 있는데 경계를 딱 대하면 곧 분별나고 분별하면 주착하고. 그렇죠? 분별하면 주착을 해. 분별주착심이 나거든.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 깨져버려. 그렇죠? 그냥 온전한 마음이 부서져버려. 불심이 부서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 곧 주착에 끌려서 물들고 어두워지고 그리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싫은 소리 한 마디 해 봐봐. 온전한 정신이 깨진 것도 당연하지만 그냥 거기에 끌려가지고 진심이 나지. 그렇죠? 네. 진심이 나. 누가 또 칭찬을 좀 해 줘. 봐봐. 둥둥 떠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지. 분을 잃어버려. 그 진심이 일면 사리가 어두워지죠. 평상심에도 사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경계를 당해서 진심이 나면 진심이 나면 훨씬 더 사리가 어두워지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하기를 수행자에게 장애 이 경계는 장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경계 없는 곳에 가서 좀 조용히 좀 쉬었으면 쓰겠다. 다 요새 산속에다 집 짓고 촌가에다 집 짓지 않아. 나 이런 데서 살고파 해갖고. 바닷가에 가서 살고파. 산에 가서 살고파. 그래가지고 별장을 다 지어놔. 그러지 않아요? 그 생각이 경계라는 것은 장애로 생각해. 장애로 생각해. 정신이 좀 쉬으려면 경계 없는 곳에 가야 한다. 요새는 정신문제는 생각도 안 해. 건강만 생각해. 그래가지고 그냥 공기 맑고 그런 데로만 갈란다 해갖고 가거든. 사실은 정신수양으로 가는 사람 별로 없어. 다 몸뚱이 그냥 100세 미만의 죽을 몸뚱이 살리려고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수행자가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닦는 사람이 경계라는 것은 장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장애다. 그러니 장애면 어떻게 돼요? 피하고자 하죠. 경계 없는 곳으로 가고자 해요. 수행자가 경계를 떠나서 경계 없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경계는 장애다. 장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경계라는 것을 장애로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죠. 경계를 장애로 알면 곧 그게 어리석음이 나와. 경계를 벌써 장애로 알면 어리석음이 나와. 아니죠? 싫은 사람 와봐봐.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마음이 어리석어져요. 어리석어져요. 그렇죠? 해 받는 것만 다 이해하는 것 보니까 꼭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탁 걸리는 거예요. 경계마다 마음이 걸리는 사람은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 같아. 새가 그물 쳐놓은 그물에 딱 걸려. 그건 뭐예요? 새가 그물에 걸리면 뭐예요? 죽지요. 이제. 마음이 죽어. 그런데 반대로 장님이 장님이 눈을 감고 있다가 탁 떴어. 만사말지가 다 경계지요. 다 보이는 것이 경계지요. 그런데 그 장님에게 이 경계가 장애물로 보일까요? 응? 전혀 아니죠. 이렇게 밝은 세상이 있었나. 이렇게 은혜로운 세상도 있었나. 이런 마음을 갖죠. 이 장님이 눈을 뜨면. 그렇죠? 그와 같아요. 공부인이 각 한 생각 깨달아서 눈을 뜨면 이 모든 만물은 장애로 보이지 않냐고 은혜로 보이고 기쁨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나에게 조물주가 있어. 무슨 조물주냐. 사람을 변화시키고 경계를 변화시키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 조물주가 있다면 그 경계가 어쩌겠어요. 부딪혀 보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올림픽에 나가고 싶겠죠. 그러잖아요. 경계를 하면 부딪히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는 분은. 이 경계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이 있어야 빛을 비출 것 아닙니까. 어둠이 없으면 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다면 장애라. 어둠아 나와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 사람이 후라시를 하나 샀어. 후라시를 샀는데 이걸 좀 자랑을 하려는데 대낮에 키워갈 수도 없고 밤이 돌아와야 킨단 말이에요. 밤이 어서 오느라. 오느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의 심지에 이론의 광명 공정경제의 광명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경계가 장애로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는 되어야 공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성부를 잘 수호해. 우리 이론상 서음문에 나오죠.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잘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사리를 잘 연마하는 공부를 하며 심신을 잘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잘 수호하는 공부 잘 이루는 광명을 심지에 잘 수호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어리석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없게 하는 것으로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없게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했거든 마음에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최선의 요령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요령이 있어. 무슨 요령인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새로운 거 집어내는 건 아니에요. 정할 때는 일이 없을 때, 고요할 때, 정할 때는 좌선으로 좌선으로 좌선에는 본래 치가 없음을 도노하고 좌선을 통해서 아 그런데 본래 마음 자리 이 마음에는 본래 어리석음이 없는 자리로구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로구나 빛을 딱 비치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사라져버리죠 빛만 있으면 빛 속에는 어둠이 없어요 이걸 도노라 그래요. 문득 깨달았다 말이죠 이걸 도노라 그래 정할 때는 좌선으로 도노후 경계에 이르러 좌선으로 선이 이리 중요한 거예요 짬짬이 좌선이 오래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10분도 한 30분도 아주 충분한 시간이에요 심연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그 삼경회도 하고 세 시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한 능력을 갖고 오래 하는 건 좋지만 능력도 없이 오래 하는 건 병만 나요 그러죠 짧은 시간에 아주 좋은 선을 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가져 항상 저는 말하죠 선을 닦은 연후의 깨달음 아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 영지의 세계 공정영지의 광명의 세계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 마음에서 본래 깨닫는단 말이죠 깨닫는 거예요 그걸 도노라 문득 깨달았다 그 말이고요 동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동할 때는 욕심이 움직일 때 마음을 작용할 때는 무지선으로요 무지선으로 경계를 대하여 자성반조로 저모한다 경계를 대하여 항상 자성을 반조해서 그 일을 취사하죠 일을 당했을 때는 자성을 반조해서 그 일을 원만족 즉옥무사하게 취사하지 않아요? 취사를 해나가요 그러는 가운데 늘 마음 가운데 밝음을 잃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떠나지 아니해 그렇게 수행해야 하는 것을 저모라 그래요 점진적으로 다가간다 저모 도노 저모 그러죠? 저모문 도노문 그렇게 불과해서 나누고 있어요 공자님은 이런 신경을 명경지수라 그렇게 말했어요 명경지수 물, 물을 보고 아주 밝은 경대와 같이 대해요 물은 고요하게 가라앉으면 아주 맑은 경대 밝은 경대 같아요 고울 같아요 그런 신경으로 명경지수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장자에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자님에게 제자 상계가 물었어요 공자님 왕태라는 사람은 왕태라는 사람이 또 있어 중국에 그 사람은 불구자에요 왜 불구자냐 살인했다고 오판을 받았어 살인했다고 오판을 받아갖고 다리를 잘려버렸어 샘다리를 잘려버린 거예요 죄도 없이 그러니 얼마나 억울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을 잘렸어도 그 마음은 아주 평온하고 밝아 평온하고 밝아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를 안 해도 사람들이 막 따라가 왕태를 막 따라가 그러니깐 공자님 제자만큼 많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공자님이 상계가 공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공자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물이 흐름을 그치며 만물을 비치듯이 물이 흘러갈 때는 만물을 안 비쳐 흐름을 딱 그쳐 그러면 커해지면서 만물을 비치죠 그 말씀이요 물이 흐름을 그치며 만물을 비치듯이 사람들은 그를 거울로 삼란이라 그런 대답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 왕태는 흐름에 흐르르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을 깨고 잠잘 때도 흘러 잠을 깨고 세수하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대화하고 활동하고 이건 세상 흐름이잖아요 흐름 속에 살아 그죠? 자동차 운전하면서 자동차 흐름을 타고 가는 것처럼 인생의 흐름 속에 살아 그 마음으로는 몸으로는 흐름을 타고 가지만 마음으로는 흐름을 탁 그쳤다 그 말이죠 그러면 고요한 자리를 지킬 수가 있어 마음으로 흐름을 그치면 그러니까 항상 밝은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죠 마음이 몸 따라 흘러가면 절대로 밝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몸 따라 흘러가지 아니냐고 딱 마음을 그쳐 있어야 돼 그쳐 있어야 돼 그래야 온전한 정신 부여타고 고요한 정신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늘 말하죠 자꾸 그렇게 해버릇하면 쉬어진다고 처음에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자꾸 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면 그것이 쉬어진다 말이에요 그 대동사님은 밥 먹기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에 이러이러하니 자성의 해를 세우자 자성의 해를 세우자 경계에 따라서 경계에 어리석음을 없는 방법으로써 자성의 해를 늘 세워두자 마음 가운데 자성의 해를 준비해 두자 새해를 세우자 그러면 어떻게 그 자성의 해를 세울 것인가 자 여러분 법의 해명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공부를 참 잘하셨어 법의 해명 성가에도 나오든가 모르겠어 또 자성의 해광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자성의 해광 참회문에 자성의 해광이 두 번이나 나오든가 그럴거에요 대종경 요은품 41장에 도가의 명맥은 시설이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법의 해명을 받아 전함에 있나니라 여기에 법의 해명이 나와 도가에는 시설이나 재물을 보지 않는다 그 법의 해명을 이어가는 그런 도가라야 훌륭한 종교다 그런 말씀이죠 법의 해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죠 이 법의 해명 이 법의 해명으로 자성의 해를 세우는 것이예요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그걸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법의 해명으로 자성의 해를 세운다 두 번째 자성의 해광 자성의 광명 이 자성의 광명으로 자성의 해를 세워요 그러면 자성의 해는 뭐였냐면 좌선의 공덕에 보면 좌선의 방법이 있고 공덕이 나오죠 그 공덕에 보면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오 그 조항이 있어요 좌선을 잘하면 자성의 해광이 자성이라는 건 자기 마음이죠 자기 본래 성, 부무, 해광, 지혜, 광명이 나타나가니라 자성의 해광 자성의 해광 거기에 자성의 해광이라면 나오고 또 참회문에 어문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그거 나오죠 자성의 해광 이 자성의 해광이 매우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성의 해광이 발하여 이 진대지가 이 도량이오 자성의 해광이 발하면 진대지, 큰 대지가 다 이 도량이다 말이에요 이 도량이오 그런 말씀 그러면은 법의 해명과 자성의 해광으로 자성의 해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한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가십시다 용어는 좀 어렵지만 불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죠? 자성의 해광, 법의 해명 불가에서 대단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이 말의 의미를 평소에 잘 깨닫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하실 때 아란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아란이 수필 제일 잘하는 아란이 아랄을 위해서 설법을 해요 무상이 신속하니 부지런히 닦으라는 말도 그때 하신 법문이고 또 하나 하신 중요한 법문이 있는데 법등명, 자등명 법등명, 자등명하라 내가 평소에 가르친 법이 있지 않던가 그 법을 등불을 키워서 어둡지 않게 해라 또 하나는 자등명, 자성의 해광 네 마음의 근본자리에 지혜광명이 본래 가르쳐져 있지 않는가 그 마음의 광명을 잃지 말아라 법의 광명을 잃지 말고 마음의 광명을 잃지 말지니라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이 법설을 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법설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법의 해명과 자성의 해광 이 두 가지 법문이에요 대문사님께서도 법의 해명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고 자성의 해광이라야 된다 이 두 가지 해명의 등불을 밝히라고 요소요소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첫째 법의 해명으로 자성의 해를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법의 해명으로 어떻게 자성의 해를 세울 것인가 여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법을 배우고 연마해서 우리가 법을 배우죠 항상 법당에 가서 설법을 듣고 또 새벽에 교전을 읽으면서 법을 배워 법을 배우고 이 법을 배우고 연마하여 아르마리 대전문사님 아르마리라는 말씀을 많이 쓰셨어요 대전문사님은 우리는 수양연구취사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그때는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훨씬 선배님들은 수양연구취사보다도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 해야 잘 알아들으세요 대전문사님께서 많이 쓰신 용어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아르마리 아르마리 지식으로 교리를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죠? 배워서 알아차려 가지고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아르마리라는 말을 거기서 사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르마리 법을 그렇게 해서 잘 배우고 연마해서 아르마리로 법을 아는 것을 말해요 다음에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의 진리를 지식으로 아는 것 대전문사님께서 가르친 법의 요체는 두 가지죠 하나는 불생불멸의 진리 둘은 인과보험의 원리 이거죠? 불생불멸의 진리, 인과보험의 원리 이 둘이 서로 바탕에서 이론사항을 이뤘으니까 그를 지식으로 알아 잘 배워서 잊어버리지 않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진리, 신앙, 수행 항상 제가 말하죠 삼합의 원리 진리와 신앙과 수행 삼합의 원리 진리와 신앙과 수행의 교법을 결함없이 적실하게 알아 빠지지 않고 빠지는 것이 없이 원만하게 적실하게 그 뜻을 알아 적실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말이죠 정확하게 범범하게 대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모르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안다 하는 자만심이 없어져버려요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신앙, 수행의 교법을 결함없이 적실하게 아는 것 그것을 법의 해명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의 해명이 있어야 자성해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교법에 대한 지각이 열려서 대중사님께서 가르친 모든 교법에 대해서 지각이 열려 법에 대한 지각이 열리면요 이것이 열리면 저것도 알겠고 저것이 열리면 이것도 알겠고 그렇게 능통해져요 이 지각이라는 건 묘예요 하나 알으면 둘을 알아요 그러니깐 법에 대한 지각이 열려서 교법은 맥을 이어 이 교법은 맥이 있어요 맥이 대중사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맥이 있어 맥이 끊어지면 종교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범맥이죠 그것이 범맥, 범맥이라고 그래요 법의 해명은 맥을 지켜야죠 그러니까 내가 원불교에 와서 불제자인데 법의 해명을 얻어서 맥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그죠? 맥이 끊어져 버리면 되겠어요 안되지 않겠어요? 이게 법의 해명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교법에 대한 지식이 지각이 열려 지각이 열려야 그 맥이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맥을 잇고 정통성을 지킬 만한 원불교적인 정통성 대중사님께서는 정산종사를 절에 보내시면서 불경은 보지도 말아라 그러셨죠? 절 아시죠? 절에 가서 어떻게 불경을 안 봅니까? 여기도 불경 저기도 불경 불경 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정산종사님은 경상도 안 봤다고 그러죠 진앙을 보내실 때는 전주를 보지도 말아라 그러니깐 전주에 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깐 전주는 보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과또라게 하도록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게 이렇게 지시를 하죠 섞임이 없도록 그런데 직연이 열리고 직약이 열리면 총체적으로 교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또 심도 깊게 정확하게 적실하게 깨닫는 경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법의 해명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의 해명이 있어야 자성 가운데 해를 심을 수가 있다 교리를 원만하게 통다르게 알아야죠 이론상은 진리면에서만 알고 사은면에서 모르면 안 되죠 또 신앙은 사은면에서 알고 수행은 사막면에서 모르면 되지 않지 않나요 또요 사막을 알지만은 이론상 수행을 모르네 사은을 알지만은 이론상 신앙을 모르네 그러면 통다르지 못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 공부해 봤죠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병행의 원리로 원만한 것을 기해야지 한쪽에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이 교법은 이래야 통다려지는 거예요 이래야 교법의 해명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 그런 교법의 해명을 법의 해명을 내가 이어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자성의 해를 세운 것이다 늘 노력을 해가야 되겠죠 많은 노력을 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도 법의 해명을 더 완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듣고 배우고 척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둘은 교법에 대한 해문이 열려서 사통오다라고 교법에 대한 해문이 열려 지혜문이라고 그러죠 해문 지혜가 열려 여기서부터 열리는 건 모르지 여기가요 큰 암벽이 이렇게 딱 해문이 열릴 때는 암벽이 열리는 것 같이 열린다는 말도 있어요 그냥 듣고 마세요 해문이 열려 해문이 열릴 때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향의 방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법에 대한 해문이 열려서 사통오다래 문이 탁 열려버리면 동서남북이 없잖아요 법도 그와 같아요 법도 법의 해문이 열리면 법에 국한이 없고 막힌 곳이 없단 말이죠 사통오다리도야 법에 사통오다리도야 이것을 이무해라 그래요 이 지혜에 걸림이 없다 알겠죠 이것을 이무해라 그래요 걸림이 없으며 막힘이 없는 지혜로 법을 깨달은 것을 말한다 법을 깨달은 것을 말해요 아까는 법을 아는 것을 말했죠 아르마리로 법을 아는 것 이번에는 해문이 열려서 사통오다리도 해가지고 법을 깨닫는 것 깨달음으로써 각존이 되는 것 아시겠죠 다르죠 지식으로 아는 것하고 깨달음으로 아는 것하고 다르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불생불명과 인과보험의 진리를 형상없는 마음으로 증득해서 지혜로 깨달아 직연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깨달아 이 깨달음이 있어야 법의 해명을 마음에 세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식만 갖고 해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가져야 해명을 세울 수가 있다 어려운 것 같죠? 그렇죠? 어려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연으로 아는 것하고 지혜로 깨닫는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이 말로 정리하니까 이런 말이 정리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열려가는 것이니까 지혜를 놓고 깨달음을 따로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못해요 사실은요 지식하고 지혜하고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관계예요 그런 관계니까 나는 지식으로만 할지 나는 깨달음을 몰라 이런 건 성립이 안 돼요 양자가 항상 병존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과 지혜로 아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이게 보면 사람 대화에 보면 저 사람은 교리를 지식으로 푸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리를 지혜로 열어가는 사람이다 이걸 직관으로 알아요 직관으로 알아요 이게 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 아랫사람은 잘 알아요 윗사람은 잘 모르죠 이것이 구별이 돼요 지혜가 밝은 사람은 탁 알아요 그러겠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대불공을 이룹니다